행사 후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도심의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다. 자연 속에 있는 그림 같은 외딴집. 이곳은 다차라고 하는 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이자 별장이다. 러시아 도시인의 약 70%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초대받은 이곳은 수영장까지 딸린 러시아 최고 부유층의 다차라고 해서 아주 기대가 됐다. 통나무로 만든 대저택의 위용을 드러내는 화려한 다차. 러시아도 내수에서만 사냥을 즐기는 호방한 민족답게 야생동물 박제가 곳곳에 있다 수집을 좋아하는 러시아인이라 전쟁 때 쓰던 총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층만 해도 방이 4개나 되는 초호화 다차 다차를 사랑하는 러시아에선 다차 외교, 다차 정치 등 다차가 일상이자 문화가 됐다고 한다 저만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개인 산책로까지 갖췄다니 다차를 아끼는 마음이 전해진다 평 gari는 그것은 Besher을 아끼는 것如此 러시아의 대차는 1970년대 말 러시아가 국민들에게 1인당 600제곱미터의 땅을 무상으로 분배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잡게 됐다. 주말농장 다차는 러시아 도시민들의 안식처이자 마음의 고향. 러시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곳 다차에서 나는 작은 맹수를 소개받았다. 처음 보는 희한한 녀석이다. 아프리카 야생고양이는 일반 고양이보다 덩치가 두 배나 크다. 사람에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 이 고양이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아니면 곁을 주지 않는다. 이 고양이들의 주식은 하루에 토종 딱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데 먹잇값만 일주일에 약 14만 원이나 든다니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 모닭굴도 피웠겠다. 본격적인 저녁 준비에 들어가는데 나를 위해 특별히 러시아 민속음식 꼬치구이를 마련했다고 한다. 쇠고기, 양고기 등에 양파와 소금, 후추 정도로 살짝 간을 해서 숯불에 굽는 샤슬릭은 러시아의 가장 대중적인 전통 요리다. 샤슬릭의 냄새에 이웃집 장정들이 들이닥쳤다. 잘 구워진 샤슬릭 한 점에 러시아의 주식 통감자로 만든 샐러드까지.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차의 만찬은 소박하면서도 아주 맛났다. 샤슬릭과 함께하는 다차의 다 Used 네. 새로운 심리에 있는 소 beating. 네. 이렇게 크기. 젊은 수술의 세종은 레시아의 식상수는 마지막으로 death. 세종의 소식을 만났을 때까지는